안녕하세요 구호영역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과연 수능특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수능특강을 구입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와중에는 나는 EBS 교재에 굳이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고3이라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기출문제도 풀어야 될 것 같고 EBS 교제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은 만만치 않거든요. 2월달이야 지금이야 2월이니까 아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라서 기출문제도 풀고 EBS 교제도 풀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곧 3을 계약하고 나면 사실은 자기 본인에게 주어질 자습시간이 하루에 길어도 5, 6시간 정도밖에 없을 거라서 기출문제도 풀고 EBS 교제도 풀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EBS 교제를 풀지 않을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니 EBS 교제를 그냥 건너뛸까? 근데 문제는 그 EBS 교제가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70%가 됐든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일 텐데 우리 고3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신시험으로도 수능특강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시험으로 수능특강을 하는데 내신시험 준비를 뭐 나는 정식하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내신시험을 또 안 볼 수도 없을 거고 또 하나가 나는 내신 같은 거 준비 안 해. 나는 정식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시험대가 되면 내신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 아이들이 다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EBS 교제를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과 포함하여 그럼 봐야 된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이렇게 공부방향을 좀 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친구들은 아래쪽에다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뭐 지금 하시는 설명이 좀 더 애매하다 하는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인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EBS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EBS 교제를 볼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는 이제 뭐하고 달려 있냐면 기출 문제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볼 건가 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자 볼게요. 사실은 이 수능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다 기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가 뭐죠? 자 여기 지금 아마 보고 있는 학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일단 출제의 방향 출제의 방향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유형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이라는 이름 하에 출제 방향도 한번 써보고 여기는 이거의 의도도 한번 써보고 글의 구조라든가 패턴 그러니까 뭐 구조 패턴 자주 나오는 어떤 구조나 패턴 등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능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런 것들은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칩시다. 평가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물론 기출 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충분히 문제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긴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가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가 되고 연습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반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공부해서 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매우 양질의 문제를 꼼꼼하게 독해하고 함으로써 내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절대 이건 반복이기 때문에 양적인 공부가 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의 확장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확장성. 내가 연습했던 지문을 다른 지문에 적용해보고 다른 지문에 적용해보고 다른 지문에 적용해야 될 텐데 기출 문제라는 건 한정적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로든 어떤 경로로든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약간 오염된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답도 기억이 나고 지문 내용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연습하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양적인 공부를 하려면 새로운 지문을 풀어보셔야 돼요. 새로운 지문을 풀어보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지문에는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 니트나 미트와 같이 어려운 비문학 지문 아 좋죠. 이것도 평가원에서 만든 거니까 좋은 지문이긴 한데 문제는 얘는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니트와 미트는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만점을 원해서 1등급을 향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들은 이 니트, 미트를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야 어려운 걸 푼다고 내가 좀 더 쉬운 문제는 잘 풀어.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걸 풀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기냐. 당연히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하락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문제를 맞추는 게 내가 문제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건가? 틀리기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만 든다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1등급을 바라볼 때 1등급이 될 때 혹은 만점을 원할 때 보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양적인 공부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가원 지문이 있으니까 교육청 지문이 있겠죠. 교육청 모의고사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교육청 문제는 이것도 나름대로 양질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으로 연습하는 건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 지문들을 앵간큼 반복을 했고 다른 지문들을 뭔가 풀어보고 싶다면 여기는 이 교육청 문제 매우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이 지문 풀어보는 거 중요하죠. 또 하나가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라는 건 정기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대형 입시 학원들이죠.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교육청도 좋고 사설 모의고사도 좋아요. 이런 것들로 연습하면서 패턴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연계라는데 EBS 교재 괜찮거든요. 문제 뭐 지문구조가 엉성하다. 문제가 조금 그렇다. 하는 것들의 비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EBS 교재를 여기는 평가원에 준할 만큼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바로 앞에. 뭐라고? 연계기 때문이야. 연계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연계가 된다면 내가 풀었던 지문이 수능시험에 나온 데잖아. 물론 여기는 이 사설 모의고사는 다 EBS 교재를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사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도 출제 가능성이 있지요. 수능시험에 가면. 그래서 얘를 푸는 것도 좋으나 얘를 푸는 것도 좋으나 대체적으로 EBS 교재를 반영한 사설 모의고사들은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말고 하반기 여름방학 여름방학 이후부터 여름방학 이후부터 나오는 그 사설 모의고사들이 대체적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풀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풀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시간은 많지가 않아. 시간은 많지가 않아. 기출 문제만 푸는 걸로 양적인 건 채울 수가 없어. 그렇다고 다른 걸 풀자니 다른 것들은 마땅한 게 없어. 그러면 EBS 교재 풀어야지 연계가 된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계가 된다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문도 풀어야 된다면 저는 EBS 교재를 푸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일단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동의가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동의를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실이 그런 거예요. 50%가 간접 연계 된다고? 제가 현장 강의 때 아이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어는 원래부터 간접 연계예요. 직접 연계가 되던 게 간접 연계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국어는 원래부터 간접 연계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EBS 교재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 생각이 들지만 그 간접 연계는 말이 함정인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간접 연계가 지금 돼야 되는 거지만 국어는 이미 간접 연계가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EBS 교재를 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 생각엔 EBS 교재를 보는 게 맞다. 인 겁니다. 자 EBS 이번에 수능 특강은 이번에 수능 특강은 모두 4권이 나옵니다. 모두 4권이 나오죠. 일단 문학이 하나가 있고 독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해서 모두 4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위에 두 권은 공통과목이고 아래 두 권은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 개인별로 봐야 되는 문제집은 4권이 아니라 3권 정도가 되겠죠. 이걸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느냐인데 자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여기는 이 교재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선생님은 지금 EBS 교재 홍보대사가 아니야. 근데 EBS 교재를 봐야 된다잖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문학은 봐야 돼요. 얘는 무조건입니다. 알겠죠. 문학 작품은 간접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작품을 벗어나는 작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비연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를 낸다고 치면 그 시를 바꾸거나 내용을 조작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다만 소설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간접 연계라고 하니. 근데 그건 원래부터 그랬어요.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학은 무조건 봐야 한다. 문학은 무조건 봐야 한다. 이 작품을 알고 모르고는 실제로 시간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가 됐죠? 내가 이 시를 안다면 내가 이 소설을 안다면 이 소설의 중심인물과 갈등하는 인물이 누군지 알고 중심작권이 뭔지 안다면 이 시의 주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지문을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문학은 무조건 봐야 된다. 양은 정말 많고 힘들긴 하지만 법이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범위 있게 공부하는 게 좋아. 그 다음은 독서예요. 독서도 봐야 됩니다. 독서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문학과고 좀 다른 이유는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학원에서 누구에게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인강에서 어떤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현장 강의로 제 수업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로 들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현장 강의에서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잘 들어봐.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배경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된다. 그러면 굳이 EBS 교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해서 독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경지식 없이도 이룰 수 있는 독해 방법을 만들면 된다. 좋죠? 저는 그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배경지식 없이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경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배경지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시를 제가 알아요.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소설을 제가 안다는 거라고요. 독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독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 지문의 내용을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통화량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인과관계를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냥 독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올 때 훨씬 더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배경식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상식 사전을 외운다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뉴스를 본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경식이라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EBS 교제입니다. 지금 제 말씀이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독서하고 문학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예를 나의 배경지식을 길러주는 사전이다. 내 배경식을 길러주는 사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 화작하고 원매는 이거는 제가 EBS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가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유형이 안 맞는 문제들도 꽤 있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볼 바에는 차라리 이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기출 반복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이 화작과 원매는 굳이 보실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나는 기출을 한 바퀴 다 돌려서 두 바퀴를 돌려서 세 바퀴를 돌려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는 이 교제의 문제를 푸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진짜 그렇죠? 선택 과목이라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학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선택에 내가 보겠다 말겠다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시간이 되면 보는 거고 안 되면 못 보는 건데 이 두 개는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말씀이 이해됐죠? 그래서 문학과 독서는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수능특강 문학은 수능특강 문학은 제가 둘로 나누어 설명할게요. 시와 소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특강은 아까 이따 복서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문제집인 거예요. 내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모든 패턴과 읽는 방법을 내가 기출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걸 연습했던 걸 여기는 수능특강에다가 뭐한다? 수능특강에다가 적용해 본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걸 문제집처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특강은 문제집인 겁니다. 수능특강은 문제집인 겁니다. 문제집인데 문제는 문학은 거기 있는 지문이 활용돼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들을 간략간략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시는 주제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주제 중심으로 그래서 시에다가 주제 같은 걸 간단히 써보고 예를 들어 주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주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이 시어에서 주요 시어들 주요 시어의 의미 등 조금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시는 그게 다기 때문이야. 시는 그게 다라서야. 그렇다고 한 줄 한 줄 무슨 내신 공부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주제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에 주제를 알고 있으면 아무도 문제를 접근하는데 좀 편하겠죠.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소설은 반면에 소설이야 반면에 소설은 주제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전체 내용이 왔을 때 중요한 거지 부분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주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라놨잖아. 부분을 잘라놨다고 일부분만 냈다고 그러니까 주제는 의미가 없는 거야. 다만 인물관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 누가 주인공이고 누구랑 갈등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뭔데 어떤 사람은 예 편이고 어떤 사람은 예 편이고 어떤 사람은 예 편이고 어떤 사람은 예 편이다. 지금 예를 들어 줬죠. 이렇게 인물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반드시 줄거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쭉 읽어서 이 소설의 전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건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관계 위주로 정리를 한다. 소설은 인물관계 위주로 정리한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수능특강에 들어있는 문학작품 수가 대략 한 120여 작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 수는 그런데 지문 개수는 보통 몇 지문 정도 되냐면 보통 한 60 지문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한 60 지문 정도가 돼. 그러면 뒤에 앞에 나오는 교과서 개념학습 부분하고 뒤쪽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대충 다 합쳐도 많아도 지문 개수가 많아도 지문 개수가 대충 한 70 지문 정도 돼요. 그러면 70 지문 정도면 잘 들어봐. 70 지문 정도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영상 올려드렸을 거예요. 1년간 어떤 거리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제가 한 번 올려드렸는데 70 지문 되면 하루에 2에서 3 지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다 치자. 그러니까 2에서 3 지문인데 내가 이런 정리까지 할 거니까 그래 2 지문 정도만 하면 한 달 조금 넘으면 다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번 주에 구입하셔가지고 열심히 내달리면 열심히 하루에 2 지문씩 내달리면 3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중간에 설 연휴 때 쉬셔도 3월 중순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한 바퀴 돌려놓으면 내신 대비하기 얼마나 편하니 수능 대비하기 얼마나 편해 특히나 6월 평가원은 6월 평가원은 이 수능 특강이 전범위로 들어가 그럼 6평전에 다 풀어야 되는데 4월 때는 내신 대비 때문에 못한다니까 5월 달에는 사탐과탐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2월 3월에 끝내야 돼 그래서 하루에 매일 꾸준히 두 지문씩만 풀고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거 주제하고 인물관계 뒤에 해설지 보면 해제와 줄거리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두 지문씩 꼬박꼬박 문제를 푼다. 풀어서 좀 정리한다. 수능특강 문학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자 수능특강 독서는 기본적인 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간단한 오답 정리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오답 정리 정도 하셔야 돼. 그런데 이 독서는 얘를 요약 정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요약 정리를 하려고 독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요약 정리한다고 이 지문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요약 정리가 의미가 없어. 단 잘 들어야 돼. 독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3번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론 이론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 개념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인과관계 등을 인과관계 등을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쌓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 경제에서 어떤 이론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론은 수능특강이 나왔으면 6월 평가원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예시들은 달라지지만 생각해봐. 인과관계나 그 개념이 달라지겠냐고. 그 이론은 그냥 그 이론인 거야. 야 수능특강이 칸트가 나왔어. 칸트는 그 칸트야. 다른 칸트는 없다고요. 야 수능특강에 장자가 나왔어. 그 장자는 그 장자야. 무슨 말인지 얘기해? 수능특강에 통화정책이 나왔어. 그 통화정책은 그 통화정책이에요. 달라질 리가 없어요. 지문의 내용은 바뀌겠지만 이론은 그대로다. 그래서 이론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론이 나왔을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심어질 수 있겠죠.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네트로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 네트로바이러스 지문의 경우엔 수능완성 유형편에 들어있던 지문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역전사 효과를 의미하는 그림들이 나와요. 역전사가 뭐냐 하면 DNA가 RNA가 돼야 되는데 RNA가 DNA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난 이과가 아니라 잘 몰라. 어쨌든 지문에서 그랬대. 근데 그게 수능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이건 역전사에 의해서 일어났다. 한 줄만 나와요. 근데 그 역전사가 어디 있냐. 수능완성의 그림으로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그 그림 문제를 푼 친구들은 아무래도 역전사가 뭔지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지문을 읽었겠죠. 그게 바로 배경 지식의 힘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두셔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능특강 독서도 이거보다 지문 숫자가 적어요. 한 50에서 60 지문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씩만 풀어도 두 달이면 끝나. 얘는 하루에 진짜 하루에 한 지문씩만 풀어도 두 달이면 끝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잘 들어봐. 이렇게 해야. 문학은 하루에 두 지문 그리고 독서는 하루에 한 지문 그러면 얘가 대충 한 달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한 달 반 한 달 반이면 끝나. 그러면 지금 기점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3월 말까지는 끝나게 돼 있어. 무조건 3월 말까지는 끝난다니까. 얘가 3월 말까지는 끝난다니까. 그러면 3월 말까지 끝나면 자연스럽게 뭐 한다. 거기서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건 시험 대비 해주시고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은 건 내뒀다가 5월 달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6평 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 이해가 됐어? 간단하잖아.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여러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긴 하죠. 말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수능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지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일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은 이런 의미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좋으냐면 노트를 하나 만들어. 단골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트에 3분의 2 정도는 문학으로 채우고 간단하게 뭘 써놓는다? 시는 제목 써놓고 주제. 소설은 제목 써놓고 인물관계.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1 지점에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파트 경제나 법이나 과학이나 기술에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개념이나 인과관계 등을 거기다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시험 현장에 가서 아침에 그걸 펼쳐보고 아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EBS를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실 거예요.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도 문제 푸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리가 너무 정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중에 보면 EBS 교재를 참고할 만한 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능특강의 경우에는 EBS에서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해요. 저는 그 책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지문 분석을 다 해놨으니까 따로 자습자라든가 인터넷에 찾아볼 필요 없이 거기 있는 내용 보시면 되니까요.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준하는 나름대로 내용의 설명서들이 각 출판사마다 출간이 돼요. 언제냐 하면 보통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 초에는 다 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나 EBS 교재는 정리해야 맞다. 이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EBS 교재 반드시 구입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올해 좋은 성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던 친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제 채널 들리셔서 이런저런 영상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